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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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 완전 구름 같아. 구름이 완전 구름이 완전 구름. 피자 맞어. 이상하게 시켰어. 호떡을 시켰어. 그냥 마르게 됐다. 마르게 됐다 시킬 걸. 왜? 궁궐빵 같은 걸 시켜. 구름이 깔고 나라는 이거는 치즈 그 자체. 완전 진해.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. 맛있어. 이거는 피자. 장난 아닌데? 이게. 이게. 뱀추리가. 아주 짜면서. 맛을 살리네.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. 뱀추리가. 얼음이의 쪽. 로 가볼 생각입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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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밥을 먹은 날씨가 잘 어울리지 않으니. 저렴이 복잡하고. 치즈는 안 떼고. 에어댓이 맨도 조절하자. atic이 치즈가 잘 어울릴러 가지. 또 다른 공연을 아는 뱀추리asi. 단점에 있는 카트와 같이 바꾸고. 양생이 다 벗고. 갓. 거의 이 정도면 과거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부터 스트라이프가 멋있었던 거지? 2000년 전부터 이게 2000년대 때? 응 그 정도 된 거 아니야? 음 저는 구글 맹신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? 우리 이거 먹을까? 바게티 위에 이거 양념 묶는 거? 빵이 신체 지금 지금 우리 남편은 사발만 먹어줘 봐 먹어봐 싫어 어머 어떻게 싫어 주머니에 고추장 없어요? 고추장 발라먹으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줘 내가 날 찍어 먼저 가까이서 응? 내가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하면 그렇게 쫙 해주는 거야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아버지 Chen 우린 그 어디에 나오는 말이야?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야? 이거 엄청 유명한 얘기야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야? 카사노바가 했던 맛이야 아 진짜? 맛은 없어 와인은 맛 나 약간 오르비에또에 온 파리지앤 같지 않아요? 오르비에또에 온 광저우에서 온 아줌마 같은데 왜 광저우는 뭐야? 짝꿍 많이 입었을 것 같아? 이탈리사람들이 날씬한 이유가 안주가 맛있었네 한국은 안주가 맛있으니까 안주빨새우는 살짝 맛 오늘 무조건 사발명 각이다 맞아 아니야 이게 한 끼만 먹으면 맛있는데 두 끼 연속은 힘이 드네요 절레절레 이탈리사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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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집에 걸어놓기엔 이거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? 그래서 저 양ㄱㄲ아 이렇게 이탈리사람들 이탈리사 이탈리사람들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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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 이제 예쁜 것 같은데? 고소? 6.5 원어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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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 완전 귀림같아 Can't wait, can't wait to get home Can't wait